반갑습니다. 파란하늘 파란세상입니다. 여기는 창원 용호동입니다. 용호동 메타스콰이어 가로석길 야경 풍경이 가장 아름다운 도시 창원 용호동 롯데아파트 주변 카페거리입니다. 카페거리 왼쪽에 전부 카페 커피숍 식당이 많이 있는 거리죠. 일명 창원 용호동 가로석길 창원 가로석길 주말만 되면 미어 터집니다. 차 댈 곳이 없습니다. 요즘 커피숍 분위기 잘 만드네요. 와 인테리어가 와 진짜 요즘 커피숍이 인테리어 부가 완전히 제주도풍이네. 제주도풍 열대 지금 시간이 아홉시 좀 넘었어요. 아홉시 반정도 운치가 휴가 끝내줍니다. 휴가 끝내줍니다. 하이트 톤이 대부분 요즘 추세가 분위기가 하이트 톤이네. 하이트 톤 우측에는 창원 용호동 가로석길 커피숍 이 메타스콰이 울창한 숲에 숲에 파묻혀 있는 동네입니다. 창원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여기가 바로 용호동 메타스콰이 가로석길 확실히 하이트 톤이네. 전부 다 지금 하이트 톤이네. 하이트 여기도 지금 봐봐요. 여기도 커피숍도 하이트고 요즘 전체 추세가 하이트 톤이구나. 저 끝까지 끝까지 커피숍입니다. 창원에 오시면은 용호동 가로석길 메타스콰이어 제가 오늘 시간은 좀 늦었지만은 꼭 한번 실링하러 오십시오. 창원 용호동 가로석길입니다. 여기는 정면에 보이는 곳이 창원도청입니다. 여기는 전부 교육청이고 강공서입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파란하늘 파란세상입니다.